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 소개하고 싶은 식물은요. 야생화인 초연초인데요. 야생화 친구들 응원해서 13,000원에 판매하는 거고요. 초연초는 첫사랑풀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꽃을 오래 보고 싶어서 꽃봉오리 있는 아이로 데려왔습니다. 요아이는 환경만 맞으면 연중개화하고요. 적정온도는 15에서 20도고 월동온도는 5도 이상이어야 안전하고요. 햇빛 잘 들어오는 장소에서 통풍 아주 잘 식혀주고 하면 꽃을 잘 펴주고요. 햇빛을 많이 받지 않는 장소에 있다면 꽃보기가 어렵고요. 꽃색은 파랑, 진분홍, 노랑, 연분홍, 빨강, 복색 등 10여종이 있는데요. 저는 사진으로는 파랑, 노랑, 연분홍을 봤어요. 너무 예쁘던데요. 색깔별로 키우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꽃 모양은 나비와 비슷하고요. 꽃을 처음 본 순간 꽃에 반해서 데려왔는데요. 꽃 한 송이가 이렇게 예쁘게 펴 있고요. 꽃봉오리가 또 3개가 보여서 며칠 후에는 또 예쁜 꽃을 펴줄 것 같습니다. 이 꽃은 지금 펴준 지 한 3일 정도 됐거든요. 물주기는 겉흙이 살짝 말랐을 때마다 좋고요. 물 줄 때 주의할 점은요. 꽃봉오리와 꽃재에 물이 안 닿게 저면 간소 해주면 좋고요. 물을 많이 굶겼을 때는 꽃봉오리가 꽃도 못 피고 말라 떨어지고요. 잎도 말리며 우수수 떨어지고요. 과습에 주의해야 하고요. 물의 양이 너무 많을 경우는 줄기 끝에 물방울을 맺힘으로 물주기를 좀 줄여야 하고요. 과습이어서 뿌리까지 썩었다든가 물을 너무 굶겨서 뿌리가 마르면 고사합니다. 그러므로 물주기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요. 수영을 잡고 풍성하게 꽃도 많이 피게 하려면 꽃이 진 후 가지치기를 하면 되고요. 이 아이는 너무 어려서 좀 더 키운 다음에 가지치기도 하고 번식도 시키려고 합니다. 번식 방법은 삽목과 파종 방법이 있고요. 분갈이 할 때는 배수성이 좋아야 하며 너무 큰 화분을 선택하면 과습이 우려되므로 너무 큰 화분을 선택하면 안 되고요. 며칠 있으면 꽃봉오리가 필 것 같은데요. 잘 키워서 분갈이와 가지치기하여 번식도 시켜보려고 합니다. 제 유튜브 항상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